오늘 라디오버스킹 주인공은 허스키보이스 최강자 김기태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자, 기태씨가 락스튜디오 공개월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도 참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기태씨. 자, 앉으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이 싱거게임 후에 발표한 첫 싱글 발매곡이라면서요. 다들 따라 불러주셨는데. 자, 기태씨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곡인가요? 예. 따뜻한 그리움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서 만든 곡입니다. 따뜻하게 해서 만든 곡입니까? 자, 12월 4일에 발매됐다고 알고 있는데 계절을 돌고 도라라는 노래죠. 팬들이 제목을 줄여가지고 뭐 얘기하던데 개돌돌이라고. 아니 근데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기태씨가 그 어렵다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한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미 2015년도에 데뷔를 하신 7년차 가수시네요. 네. 제목처럼 진짜 돌고 돌아서 이제 드디어 김기태씨의 시간이 왔잖아요. 어떠십니까? 예전 좀 무명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라고 비교하면 지금의 나아. 좀 어때요? 좀 멋져 보입니까? 굉장히 멋져, 원래도 멋지셨지만 더 멋져지셨어요. 그렇죠? 네. 아이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돌이죠. 압녀, 압녀, 압녀. 좀 어떻게 일상이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변했어요?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한몸의 인기를, 사랑을 받는. 너무 잘해, 더 이제 전에는 누구야, 누군지 모르다가 했을 때 잘하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매번 더 부담이 좀 되는 게 아무래도 또 사랑이 큰 만큼 그걸 또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이 또 없을 수 없겠죠. 메시지들이 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은영 씨가 애들 떡볶이에서 던져주고 잘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기태님 덕분에 참 좋은 프로그램 만났어요 하셨는데 정말 기태 씨 만나려고 떡볶이 얼른 해가지고 자, 여기다 먹어라 그러고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거죠. 박윤정 씨는 김기태 가수 스토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지에 살아서 오프라인으로 뵐 기회가 적고 주로 온라인 스토킹을 하는데 IT에 능하지가 않아 불타는 눈으로 째려보기만 합니다. 귀여우시다. 참 귀여운 스토킹인데요. 오늘도 김기태 가수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킹콩 파이팅! SBS 고릴라 파이팅 하셨습니다. 킹콩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기태 씨. 네. 굉장히 오늘 인터뷰의 난항을 예상합니다. 전현주 씨가 LP 카페 오늘 킹콩 가족님들 덕분에 후끈후끈하네요 하셨습니다. 거기라고 했더니 김성희 씨가 킹콩 아니고 랄라입니다 하셨는데 저희 SBS 마스코트가 랄라거든요. 오늘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딱인데요. SBS 마스코트를 기태 씨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SBS 마스코트 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고 얘기하시겠죠? 아니 뭐 가장 좋아하는 사실 유명해지고 나면 별명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까 좀 킹콩이라고 얘기했는데 뜨개지라는 킹콩이라는 별명이 방송하다가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누가 지워주신 거예요? 김인하 님께서 김인하 씨가 약간 좀 목소리는 킹콩 같은데 약간 한 땀 한 땀 뜨개질 하듯이 노래한다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기태 씨 하면 싱어게인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1등을 뺏기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엄청 싱어게인의 팬이었는데 그때 준우승한 저희 고정 게스트가 김소연 씨거든요. 그때 소연 씨가 패자부활전까지 치르면서 결승까지 올랐잖아요. 참 소연 씨도 대단했는데 소연 씨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어땠어요? 소연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넌 나한테한테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붙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맞죠. 안 붙긴 잘하였다고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제가 그 나이 때는 막 이제 제가 배우는 단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해가지고 부럽기까지 하고 참 나이답지 않은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항상 보면서 놀라는데 싱어게인에서 줄곧 1등을 하셨고 혹시 살면서 1등 해본 적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아니 최근에 불명에서 아 예 에이 제가 보니까 기태 씨가 굉장히 겸손하시네 그 패티김 선생님 편에서 1등을 하셨고 바람이 있다면요. 1등 해보고 싶다. 난 이런 거에 말 잘하기 말 잘하실 것 같은데 좀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잘하죠? 아유 뭔들려 뭐 1등 해보고 싶으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여러분들 음 음 1등 만들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만들어주실 거죠?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어디세요 고양이? 아니예요 아 근데 진짜 가깝네요 이렇게 아 진짜 가깝죠? 네 이렇게 가까이서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막 어 어 어 이렇게 따뜻하게 만나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사실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는? 많아요? 아 영상 이제 끝나고 이제 퇴근할 때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그쵸? 아 그럼 뭐 더 가깝게 만나시겠구나? 네 다 이제 이렇게 환하게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어둡게 보셨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기태씨 만나실 때는 후레쉬를 카메라 후레쉬를 좀 이렇게 켜서 얼굴을 좀 비춰주시는 걸로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 기태씨 라이브 꼭 네 가까이서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듣게 되네요 자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곡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어떤 곡 해주실 겁니까? 그날들 이런 곡 아 이거 싱어게인에서 해주셨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저 혼자 얘기할까봐요 자 기태씨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뜨개질하는 낑코 자 한 땀 한 땀 노래의 성의를 다해 부르는 기태씨의 라이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너무 기다리셨어요 그쵸? 방청석에서 자 기태씨의 라이브입니다 그날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흐르켜박이라고cs 눈물이 흐르고 냈었던 그날들 그대의 음성에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나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 뒤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혀야 한다면 잊혀야 한다면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멋집니다 김기태씨의 라이브였습니다 그날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은씨가 콘서트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강현옥씨는 100만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질리지 않는 김기태 가수의 라이브입니다 김태현씨는 말은 조금 느려도 노래는 빠르고 발음 좋고 감성은 자극되고 눈물은 눈치없이 나오려 하고 이게 바로 김기태의 노래의 힘 말씀하실 때는 참 수주하시더니 갑자기 노래하실 때는 그냥 변하시네요 근데 앞이 너무 가까우니까 제가 이렇게 순간을 살짝 봤어요 좀 쑥스러우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은 좋으셨죠? 네 미코씨가 기태님 저녁 드셨어요? 왠지 제가 더 긴장돼서 밥이 안 넘어가네요 하셨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어... 예... 점심 뭐 드셨어요? 어... 카레 카레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울릉사랑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 울릉도에도 기태님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 5324님께서 어머니가 팬카페분들이랑 다니며 밥도 안 해주시면서 이번엔 저까지 끌고 오셨는데 LP 처음 듣고 기분이 많이 나아졌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들으러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5324님 어디 계세요? 아... 고맙습니다 같이 와주셔서 어머니를 막 흔들고 계세요 자... 어... 근데 평소 목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기타씨 어...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는 며칠 전부터는 몸에 안 좋은 거 좀 안 먹으려고 목에 안 좋은 거 절대 안 드시고 네 주로 그러면은 좀 뭘 좋은 거를 좀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목에 안 좋은 거는 어떤 걸 안 드세요? 술 술 술 술 안 좋죠 방송 오기 전에 술 먹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굉장히 막 노래는 참 정말 포효하듯이 이렇게 딱 부르시잖아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손은 참 되게 작고 예쁘세요 손을 마이크로 이렇게 딱 대고 부르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 아... 아... 이건 또 이렇게 그냥 바로 인정하시네요 참 손이 참 자꾸 예쁘십니다 따뜻해요 따뜻해요 잡아보셨어요?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따뜻하네요 오늘은 안 따뜻하네요 팬들을 위해서만 따뜻한가 봅니다 저도 팬인데 어떻게 된거죠?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음색이었던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영감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니 이렇게 멋진 목소리인데 예전에 가수가 되려고 준비할 때 보컬 선생님들이 포기한 목소리였다면서요? 아니 언제 어느 적이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21살 소연이 나왔때 야 근데 그분들이 너무 몰라주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좀 얘기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때가 제가 음역대가 이제 내려가지도 않고 내려가면 아 이렇게 되고 올라가면 아 이렇게 되고 근데 막 그게 매력인데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발성만 되게 몇 달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김경호님 김범선님 나올 워낙 그 뭐라 그래지 좀 소리가 잘 뻗뻗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으으으 이렇게 노래를 했었거든요 어 네네 그래서 으으 이게 뭔가요? 노래방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타고나셔가지고 모르셨어요 저는 뭐 타고나지도 않았고 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한 말씀 하세요 잘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제 기태씨의 목소리가 잘 들리시겠죠 그분들이 자 이제 또 한 번의 또 한 곡의 라이브를 청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어떤 곡을 준비해주셨어요? 바로군요 너에게로 또다시 변진섭씨의 노래 너에게로 또다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너무 빠르세요? 좀 더 얘기를 하다가 노래를 들었어야 될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들려주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자 기태씨의 목소리를 듣는 너에게로 또다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좀 호흡을 가다듬으셨으면 우리 또 한 번 박수로 크게 자 기태씨의 두 번째 곡을 청해드려볼까요? 자 기태씨의 두 번째 곡을 청해드려볼까요? 자 기태씨의 두 번째 곡을 청해드려주세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던 어둠에서 서송거렸나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던 어둠에서 서송거렸나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던 어둠에서 서송거렸나 닫아둔 채로 헤매이던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를 쳐도 떠오르는 것 나를 보던 처진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짐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를 쳐도 떠오르는 것 나를 보던 처진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론은 모짐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너에게로 또 다시 김기태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다시 또 싱글 뭔가를 이렇게 또 미소지으면서 다시 또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노래하실 때는 정말 또 노래에 빠져서 또 심각한 표정이셨는데요 자 1905님께서 신비의 목소리 김기태씨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듭니다 하셨고요 진경남씨는 노래 끼깔나게 해주시려고 이야기 덜하시는거주 목 아끼려고 노현정씨가 옆디님 진행 너무 재밌으세요 기태님 단답에도 끄떡없으신 옆디님 최고 기태님 노래하시는 모습은 반전의 반전이지요 현장에서 들으며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다가옵니다 자주자주 기태님 초대해주세요 자주 놀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태씨 여러분도 그대로 다 오실거죠 오늘 뭐 너무 좋네요 분위기 김성희씨가 기태님 좋은 소식 있네요 아들이 작년에 태어났군요 로하는 아빠 닮아서 훈남이겠죠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자 이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정현배 LP 카페 오늘 라디오 버스킹 김기태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아까 메시지도 저희가 받았는데 네 아들 로하가 태어났습니까 네 작년에요 네 얘기 좀 길게 해주세요 너무 기태씨의 말씀하시는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1라운드 할 때 네 제가 심화경이 어떻게 될지 그때 1라운드 하고 나서 바로 아 1라운드 하고 나서 태어난거에요 네 그래서 1라운드 할 때는 축복이네요 그 그 조리원에서 옥상에서 연습했어요 아 뭔가 되게 뭔가 되게 뭉클하다 아 야 참 그래서 더 막 의지가 더 막 불타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좀 딱 그 라운드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 그쵸 로하 이름은 너무 예쁘네요 네 누가 지은거에요 뭐 상의하의 저 앞에서 장명소라고 하하하하하하 센스했어요 네 상의하의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아 그럼 어떻게 하다가 좀 예쁜 이름을 짓고 싶어서 먼저 한글을 먼저 찾아 네 근데 진짜 예쁘긴 예쁩니다 로하 네 거기다가 이제 이제 한자를 이렇게 어 무슨 로에 무슨 하에요? 네 건질로에 강하 어 건질로에 강하요? 네 왜 그렇게 그런 의미를 지금 넣으셨어요? 아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제가 먼저 먼저 제가 끈질깁니다 네 그게 뭐 핵수랑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다 따져가지고 아 그게 제일 그 뭐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장명을 할 때 핵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걸로 거의 뭐 장명소 수준이네요 네 앞에 보니 거의 맞추셨어요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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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przez 너무 재밌는데요 기태씨 또 이런 재미를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자 지금 기태씨의 LP 신청곡이 나갑니다 이선희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듣고 올게요 네 기태씨의 추천곡이었습니다 LP로 들었는데요 이선희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현주씨가 옆디님 끝까지 우리 기태님 손 놓지 마시고 잘 이끌어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제가 뭘 이끌어줍니까 뭐 기태씨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희아씨가 몇 년 전에 길에서 기태님을 보고 저도 모르게 오빠 하니 남편이 저를 보며 너보다 어린데 오빠냐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인받으러 다가갔다가 못 갔는데 고릴라로 보니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기태씨가 보니까요 공연장에서도 조금 전에 음악이 나갈 때 방청객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공연장에서도 거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신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기태씨가 미소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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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세요 약간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면 미소천사 느낌입니다 너무 미소를 짓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탁 무장해제 시키는 미소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쵸 그리고 팬들에게 질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미담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와 이게 참 공연 끝나고 쓰레기까지 정리하시고 퇴장한다면서요 이게 너무 좋게 얘기해주신 것 같고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응원하러 간 팬들을 위해서 귤 핫팩을 한 병 한 병 손수 나눠주셨죠 아 이거 미소천사가 맞네 제가 정확하게 본 거 맞는 거죠 이게 훈훈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평소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편인가요? 원래 잘 안 챙기는데 아 겸손까지 아 이거 너무 갖췄는데 이거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평소에 아내랑 로아한테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안 해요 아 로아한테는 해요 로아한테는 뭘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내가 있으면 얘기를 많이 안 하고요 없으면? 없으면 단둘 있으니까 어 뭐라고 해요? 자 우리를 좀 로아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람 누가 있으면 잘 못해요 아 참 귀여우십니다 우리 미소천사 김기태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기태씨를 근데 가수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수 데뷔 전에 예전에 아니 저도 놀랐습니다 뮤지컬 연극도 하셨었고 드라마 콘서트 음악감독도 하셨어요 그리고 태희 백지영씨한테 노래도 만들어질 정도로 경력이 굉장히 활용하시네 지금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곡을 쓰세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가수를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뭐라도 이쪽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이제 그래도 아무나 시켜주나요 이런 거를 경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은 제 곡을 좀 빨리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멋진 명곡이 탄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1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소연씨랑 함께 콘서트 한다면서요 콘서트 1월 28일 토요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보통 이거 가수들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씨가 나와만 주시면 제가 뭐 이거 못하겠습니까 김태씨 다가올 2023년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러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팬분들이랑 재미난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굉장히 굵직하고 묵직한 대답인데요 자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죠 아쉬우면은 어디로 가라고요? 세종대학교 대학원로 가신 거죠 자 LP카페 어떠셨어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요 이제 기태씨 대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구나 이야 정말 일심동체네 어떠셨어요? 기태씨 일단 말을 많이 안해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나와만 주세요 제가 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나와만 주시고 나와만 네 알겠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기태씨는 그냥 마스크 쓰고 오셔서 그냥 앉아계시고 라이브 해주시고 제가 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아 너무하시네 그거 괜찮겠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태씨 저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이것도 그냥 짧고 굵게 그냥 이것도 참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그 천사같은 미소 많이 뽐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김기태씨와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태씨 다음에 꼭 노래하러 나오세요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네킹콜입니다 Unforgettable 듣고 올게요 Unforgettable Unforgettable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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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לא 고맙습니다 슬랩 울码 ifier grand